랩핑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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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반갑습니다 랩핑맨입니다 자 클래시 오브 클랜스 한글은 그냥 클랜으로 되어있네 어 자 요새 광고를 엄청나게 하길래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요 이거 수호주인가? 그거랑 거의 같죠 자 한번 봅시다 뭐하는건지 어서오세요 대장 여러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니까요 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장의 새마을 참 아름답죠? 딱 하나만 빼면 완벽한데 뭘 빼 더 넣어야지 옆에 친구네 배가 좀 나온 친근하게 생긴 친구 음하하 뭐야 약해 펴진 인간이 한명 더 있군 여러명 있죠? 고블린 물이예요 어서 대포를 설치해서 마을을 방어하세요 상점 대포 어? 대포를 어 어디다 세울까? 아 그냥 여기다 세우라고? 됐어 머물걸 때가 아니야 보석을 사용해서 시간을 단추오 짱 오와바바바바바바바밤 기계 저기다 얘들아 공격 오우 자 저쪽에서 오잖아 어떻게 방어해 어 바로 여기다가 묘지까지 만들어주고 자 고마워요 대장 이 마을 지하에는 지맥이 흐르기 때문에 대포를 수리할 필요가 없어? 시간이 지나면 아 마법의 힘이 대포를 수리합니다 얘네들은 누구지? 자 상하탑의 마법사들이 우리를 도우러 왔대요 고블린 야영지를 공격하세요 그래 자 빈 공간을 탭하면 유닛을 투입한대 어 똑같구나 이 게임 보고 이제 수호지를 만든거죠? 이게 먼저지 사실은 똑같네 어 그런 게임이 지금 한두개입니까 자 총 피해량은 100% 전리품은 500원 이거 뭐야 이거는 뭐지? 크리스탈? 어 눈물? 투입한 유닛은 마법사인가 그랬죠? 돌아가기 잘했대요 이제 마을을 전투대용으로 장인을 한명도 고용하면 두가지 직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거기다 해 파이널 판타지에서 그 회복약으로 많이 나왔었죠? 정지소에는 소량의 엘릭서만 보관할 수가 있다 또 창고가 있어야 되죠? 저장소 엘릭서 저장소 여기다가 자 오 지금 엄청 많구나 처음이라 골드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도 필요해요 골드 저장소 거리는 상관없나? 어 또 왔어 친구들 우리는 금을 좋아하지 우리도 자 대장 고블린 무리를 상대할 군대가 필요해요 훈련소를 건설하세요 훈련소 왜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넣냐 땅도 넓은데 아 보호를 위해서는 이게 좀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나? 자 훈련 자 이 친구 이름이 뭐죠? 그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던데 길게 누르면 이렇게 아 잘했어요 이제는 녀석에게 본때를 보여주러 가죠 걔네들은 나도 금이 좋다고 말만 한번 했을 뿐인데 혼내줘야 돼? 그렇게 잘못한 거야? 자 고블린 숲 니들보다 우리 쪽 저 언니가 더 좀 호전적인 것 같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여러 유닛이 투입됩니다 다 나왔나? 아 이거 어 우리 편 죽었어? 아 야 이거부터 공격해 아 이거부터 없앴으면은 그렇게 공격당한 일도 없었을텐데 주리 세 명이나 죽었네 자 훌륭한 전투였대요 역사에 기록될 이름을 정해주세요 자 이름은 한글로 할까요? 아 이거 한글 안 돼? 대문자도 안 되는 것 같아? 티어쓰기도 안 되고? 어 뭐야 이거 아이 이게 뭐야? 뭐였죠? 왜 이래 이거 이게 뭐지? 자 한국어 됐잖아 이제 좀 사라져 왜 안되지? 아 영어로 해 그냥 아 영어도 안 되고 이거 왜 이래 되는 거야 아 아 이것도 한글 이것도 안 먹혀 자 띄어쓰기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랩핑맨 자 고블린을 물리치고 획득한 골드로 마을회관을 업그레이드 자 천코인 자 시간 걸리죠? 그런데 그거를 이걸로 마을회관이 업그레이드 되었대요 새로운 건물 새로운 건물 자 도전 과제 도전 과제는 뭐가 있을까? 더 큰 금고 고블린 처치 클수록 좋아 말끔하게 야수 해방 골드 약탈 엘릭스 약탈 달콤한 승리 노동조합 파괴자 장인의 집 장인의 집을 25개? 이런게 있네요 뭘 해야 될지 잘 알고 있군요 저희 마을은 대장만 믿을게요 그러시려무나 자 이제는 뭐해야 되죠? 아 이거 아 골드 저장소 꽉 쳤어 훈련 아 이건 받은거고 골드 저장소를 좀 사야겠죠? 신규? 이거 뭐야 충전? 아닌데 자 골드 저장소 자원 엘릭스 정제소 군대 방어 저장소 아 마을회관을 또 3레벨까지 올려야 된다고? 알았네 알았어 근데 업그레이드려면 4천 코인이 필요한데 아 이게 지금 되는건가? 빨간색으로 있어가지고 안되는건줄 알았네 아 골드 1500억 개를 구매한다고? 자 이렇게 하란 얘기죠? 구매해 2천 5백 된건가? 아닌데 아직 구매가 안돼 장식품 군대 훈련소 훈련소는 있죠? 방어 방어 대포 장벽 아처 타워 자 엘릭스는 되고 골드를 구입할 수가 없어 여기서 여기서 사야되나? 골드 엘릭스 방법이 없는데? 방법이 없는데? 얘네들 데리고 가가지고 싸워서 얻어내는게 좋으려나? 됐어 그 다음에 공격은 어떻게 하는거지? 공격 고블린 니들이 우리의 밥이구나 아 저거부터 없애야 되는데 야 약탈한 자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? 아 근데 이거부터 없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더 피해가 없이 야 여기부터 해야지 이기부터 아 안죽고 할 수 있었는데 짜잔 자 500코인 돌아가기 반응이 좀 느리네요 왜 돈이 안 올라가 아 이게 아 골드 저장소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구나 아 이거부터 먼저 750 득시 완료는 이걸로 됐어 아 자 업그레이드 자 구매했구요 어 득시 완료 자 구글 플러스 개죠 아니 별로 지금은 자 이렇게 됐구요 그 다음에 근데 한번 애들 데리고 가면은 걔네들은 거기서 뭐 죽든 살든 끝나버리는구나 자 돈 일단은 훈련시켜 놔볼까 자 6분 걸리는구나 자 이거는 뭐지 전체 제거 인벤토리 이거 뭐야 어떻게 다시 해야 돼 아 다시 다시 배치하라고 그러지 뭐 자 훈련소도 여기 이쪽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장인의 집 엘릭서 저장소 집합소 집합소는 훈련소 옆에 아 이렇게 다시 다 위치를 바꿀 수가 있겠요 있군요 근데 좀 오래 걸리겠다 자 보상받기 더 큰 금고 그 다음에 어 클수록 좋아 더 큰 금고 골드 저장소 5레벨 보자 골드 저장소 야 이게 없는데 어 자 일단 전투는 하러 가볼까 자 시작하는거니까 막 아니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데 음 이런걸 잘 써야겠군요 자 공격 한번 더 자 이런거부터 없애야지 빨간색 지역에는 안된다고 자 이정도면 될까요 이거 괜히 많이 뺄 필요가 없던데 애들이 또 죽는것도 별로지 자 가자 이제 아 여기 더 있구나 빨간색 지역 여긴 아까 왜 된거야 그럼 자 어 별로 안좋죠 아 그냥 한꺼번에 다 보내는게 낫겠구나 괜히 좋았어 그것부터 맞아 없애줘 자 약탈한 자원이 왜 이거밖에 없어 아 천식 전리품이 천 짠 좀 반응이 좀 예 약간 좀 답답한 면이 있네 장인의 집 자 보자 어 고블린 캠페인 지도에서 별 10개 획득 좋았구요 다음건 뭐가 있을까 어 골드 저장소 5레벨 어 또 뭐있지 이거 해버리면 마을회관 5레벨 장애물 자 이제 뭐 좀 더 만들어볼까 클렌성 재건 어 사만 자원 장인의 집 골드 저장소 금광 신규 연구소 장벽 폭탄 아 이런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군요 일단 박격포 아치타워 대포를 좀 세워볼까 또 적들이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여기 하나하고 어 군대 방어 방어 어 한번 하나밖에 안되는거야 아 아치타워 여기다가 어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방어가 되겠죠 아 근데 저기가 하 너무 멀리다 해놨구나 저기는 대포가 하나 있으니까 예 여기다가 하고 자 도전 과제 중에 할 수 있는거 골드 저장소 고블린 처치 마을회관 말끔하게 이거 어떻게 없애는거지 재고 이만 꽃버섯 재고하는데는 엘릭서 좋았어 지금 건설하고 있는게 있나 아 이거 아 아 처타워 장인이 두명 있잖아 자 이거 몇개 없애야되지 흠 나무 바위 덤블리아 꽃버섯 보석 3개를 발견했대 어어 하나 됐죠 또 꽃 제거 제거 자 간단한거부터 좀 덤블은 더 비싼데 바위 바위 덤블 자 두개 했구요 훈련도 좀 시켜야지 자 훈련하려 두개 자 190개 이것도 이제 이게 결국 돈이죠 에? 흠 자 도전과제 자 두개 더 돈이 어 아 엘릭서로 하는거지 지금 한 번 더 공격하러 가야겠네요 뭐야 이거 100 이거 다섯개까지 해보고 또 고블린 공격하러 가겠습니다 보석상자 어 돈이 없어 자 덤블 제거 지금까지 네개 됐죠 말끔하게 자 얘네들 이렇게 모여있으면 안돼 얘네들은 좀 싸움을 해줘야지 또 짠 말끔하게 보상 받기 좋았어요 자 자 또 공격하러 한번 가봅시다 갈수있는건 뭐 고블린 이거밖에 없죠 고블린 스타일 자 이번엔 애들이 조금 강해보이는데 자 이거 이거를 공격을 안하고 가면은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고생좀 하겠죠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 열게 여기 열게 아 얘네들은 이걸 그냥 그냥 부수는거야? 자 이제 공격할 친구가 없죠? 좋았어? 어 어 잘했어 아주 어 폭탄 오오 오오 아 저렇게 방어할때 저렇게 쓰는거구나 폭탄을 또 있다 오오 자 폭탄을 어차피 얘네들은 결국 이 전투가 끝나면 다 소머돼버리는거니까 예 죽어도 상관없긴 하는데 자 이거는 끝을 내야 되는거죠 좋았어 좋았어 자 더 큰 금고 마을회관 말끔하게 이거 또 있구나 야수해방 골드 약탈 엘릭스 약탈 달콤한 승리 자 많네요 뭐가 엄청 많네 66개 중에 4개 자 이렇게 하고 어 장인 자 애들이 또 공격해올수도 있겠죠? 그러면 막아놔야되나? 막아놔야되나? 아 저 타워 대포 대포를 좀 더 세워놓을까 일단 방어 아 지금 할 수가 없어 아 보유가 두개 밖에 안돼 야이씨 이건 돈이 없고 즉시 건설 장벽을 좀 만들어야겠네 여기를 좀 막아야지 이게 여기다 아 돈이 없어 이제 하나만 좀 자 이렇게 200개 자 저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게 안되나? 어 이렇게 하면 애들 이렇게 돌아오면서 공격이 되겠죠? 그만 그만 돈이 없어 자 그리고 예 클래시 오브 클렌스 그전에 예전에 그 모바일 게임 맛보기 할 때 수호지하고 똑같죠? 수호지가 먼저 해보긴 했지만 이 게임이 훨씬 더 먼저고 예 완전히 똑같이 100개 만들어놨구나 완전히 예 자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제 슬슬 한번 천천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런 스타일의 게임을 별로 안해봐가지고 근데 이걸 게임을 안하고 있으면 공격을 당하는 거라고? 음 좋습니다 예 이건 뭐지? 어 전체 채팅 클랜 클랜성을 재건하고 클랜기능 활성화 자 좀 더 정보들도 예 알아봐야겠어요 좋습니다 클래시 클래시 오브 클랜스 원래 클랜스인데 클랜 클랜 워낙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게임인지 좀 궁금했어요 시간나면 또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래핑맨이었구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구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